조용! 조용! 안돼! 그만! 라면!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왜 이래 그만!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! 조용! 조용! 잘했어! 그만! 그만! 형아 그네 진짜 잘 탄대! 형아 그네 진짜 잘 탄대! 이현이가 6년 다닌 경명초등학교에요! 이제 다음주 이사가요!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에 멋진 놀이터도 있고 주변에 우리 주변에 충분히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! 라면이도 이제 안짓네요! 라면! 엄마 봐봐! 라면! 엄마 봐봐! 우리 깡패 라면이도 앞고리줄 한다면은 그렇게 당기지 않아요! 새나계를 열심히 본 덕분이랍니다! 새나계를 열심히 본 덕분이랍니다! 귀여워! 저대로 가! 엄마 아무렇게 하지않아! 이 놀이터에 대한 평가는 어때? 좋아! 왜? 클라이밍! 그래! 클라이밍도 있고 봉도 있고! 이현이가 봉 되게 좋아했었는데! 고맙습니다! 그리고